자, 그러면 일단 저희가 CG2 들어갔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률 공약 뭐 이런 거 어떻게 이번에 시청률 3% 넘으면 어떻게 할까요? 3%요? 좋아, 그럼 5% 정도 할까요? 5%? 5%? 현실적으로 3% 하시죠 이런 거 어때요? 우리 김지민 씨가 지금 연애를 한참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혼 소식이 안 들려요? 아, 공약으로 3% 넘어 공약으로 3%? 아, 3%? 아, 공약으로 결혼 날짜를 잡으라고 아, 저 한 12% 정도는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야, 너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냐 아니, 결혼인데 아, 그러면 10% 가겠습니다, 10% 넘으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한 번 대소사를 치러 보겠습니다 야, 근데 이거는 괜찮을 거 같다 아니, 또 몰라 우리 결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영천고 있을 때 그럼,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저 10% 넘으면 셋째를 셋째를 그럼 몇째? 형은 뭐, 10% 넘으면 자식은 못 낳고 네 결혼도 못 하고 10% 넘으면 시즌3 제작비 지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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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받았다 이제는 십시오 목소년 20% 넘으면 대응 paradise 너 이거 누가 Starting يم